신차는 2014년 3월 7세대 모델 출시 이후 5년만에 선보이는 8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센시오스 스포트니스 센시오스 스포티네스 스커를 적용해 혁신적인 디자인의 스포티 중형 세단 이미지를 완성했다. 이 밖에 각종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 신규 엔진 및 플랫폼 등으로 차량 상품성을 대폭 높였다. 센시오스 스포티네스는 현대차가 지난해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콘셉트 카르 필루즈 리필라우저 스커를 통해 공개한 차세대 현대차 디자인 철학으로 이율, 구조, 스타일링 선, 면, 색상, 재질 기술 등 4가지 요소의 조화를 디자인 근간으로 하며 세단 최초로 신형 쏘나타에 적용됐다. 신형 쏘나타는 센시오스 스포티네스 피칠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라이트 아키텍처 RS-DUO를 통해 감각적이고 역동적인 외관 디자인과 첨단 기술 및 세심한 정성이 녹아든 실내 공간을 갖췄다. 이어 기존 모델류 라이즈보다 전구가 30mm 낮아지고 휠 베이스가 35mm, 전장이 45mm 늘어나 혁신적인 스포티 디자인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동급 최대 규모의 재원을 확보했다. 신형 쏘나타는 화이트 그림, 쉬머링 실버, 햄턴 그레이, 녹턴 그레이, 글로잉 옐로우, 플레임 레드, 옥스퍼드 글루, 미드나잇 블랙 등 8개의 외장 컬러와 블랙 원톤, 네이비 투톤, 그레이지 투톤, 카멜 투톤 등 4개의 내장 컬러로 운영된다. 이어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의 모든 엔진을 현대 기아차의 차세대 엔진인 스마트 스트림 RSQ5 그로 변경해 연비를 높였으며 가솔린 2, 0, LPI 2.0 등 2개의 모델을 운영한다. 가솔린 2.0 모델은 스마트 스트림 직후 0, CVV 엔진과 무탄 자동 변속기가 탑재됐으며 최고 출력 160마력, 최대 토프 20 0kg, M의 동력 성능과 기존 모델보다 10 8% 증가한 13.3km의 17인치 타이어 기준의 연비를 갖췄다. LPI 2.0 모델은 스마트 스트림 엘토 0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돼 최고 출력 146마력, 최대 토프 19.5kg M의 동력 성능과 기존 모델 대비 8.4% 향상된 10 3km의 16, 17인치 타이어 기준의 연비를 확보했다.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 가솔린 1 6 터보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해 신형 소나타의 라인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대차는 신형 소나타의 다양한 첨단 신기술을 대거 탑재함으로써 이동수단으로만 여겨졌던 기존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로 전환할 기틀을 강조했다. 신차에는 개인화 프로필, 현대 디지털 키, 빌트인 캠, 빌트인 캠, 음성인식 공조저,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프리미엄 고성능 타이거 피렐리 피제로 스코어 등 첨단 고급 사양들을 적용해 상품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어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전자식 변속 버튼 SBW, 시프트 바이와이어, 운전석 스마트 자세저, 내비게이션 자동무선 업데이트 OTA, 오버 더웨어 업데이트, 후속 승객 알림 ROA, 리어 오큐펀트 얼러트, 터널 워셔액 연동 자동 내기 전환 시스템, 10위, 3인치 클러스터, 10.25인치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허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첨단 편의 사양을 대거 신규 탑재했다. 또한 현대차는 신형 소나타의 전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안전 하차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로즈 컨트롤,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운전자 주의 경고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적용해 안전 및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등 주요 안전 및 편의 사양을 전트림 기본화해 상품성을 크게 높였다. 현대차 신형 소나타의 가격은 가솔린 2.0 모델이 스마트 2346만원, 프리미엄 2592만원, 프리미엄 패밀리 2798만원, 프리미엄 밀레니얼 2994만원, 인스퍼레이션 3289만원 그리고 LPIE 영 모델 렌터카이 스타일 2140만원, 스마트 2350만원, LPIE 영 모델 장애인용이 모던 2558에서 2593만원, 프리미엄 2819에서 2850만원, 인스퍼레이션 3139에서 317만원입니다. 오프 7187에서 2961만원 done, 프리미엄 9250만원, 프리미엄 상품을 감rente 할 때 crème problems 1 지난 319만원 박정부 tickets 1 voz 1 beating Em ideals 310